우린 사방길 킬로미터 내로 완전 포회되어 있다. 현재로는 나갈 길이 없다. 내가 가서 우리 군대에게 얘기할게. 너희들은 그때 돌아가. 어딘가 경비가 허술해질테니 그때 너희들은 돌아가. 그게 좋겠다. 그치? 우리 배신하는 건 아니지? 영염아. 이제 우리 알파성에도 음악을 보급하겠어. 그리고 영원히 남의 별을 쳐들어가지 않는 평화로운 알파성을 만들거야. 그때 너희들을 초대할게. 고맙다. 너희 꿈이 꼭 이루어져야 돼. 영염아. 영염아 너도 잘해. 정말 지구를 쳐들어오지 않는거지? 그럼. 우주의 똥알을 위해서 손을 잡는거야. 외계인이 쳐들어온다. 나쁜 공주님. 우리 배신해. 영미야. 나 좀 꺼내줘. 영미야. 나 좀 나가게 해줘. 영미야. 잡아 좀 나가게 해줘. 영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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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꺼내줘. 영미야. 영미야. 나 좀 꺼내줘. 영미야. 나 좀 꺼내줘. 영미야. 나 좀 꺼내줘. 영미야. 나. 그만! 그만! 아니, 이럴 수가... 큰일 났습니다! 번개웅이 냉동실로 침입했습니다! 이제 별 수 없다! 최후의 격전을 벌일 수밖에! 가자! 정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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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웅이야! 용님 아니요! 내가 너 용 웃기라서 용님이 나를 구해 주셨고니 용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에게 대들다니 죽음을 자처오는 일이야 배신자 공주 나와라 아니 이건 우리 요정 로봇이잖아 그래 아이고 로봇도 죽을 뻔했네 야 로봇도 살았구나 공주는 어디 갔지? 글쎄 공주는 감금됐다 공주는 감금됐다 공주는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다 요정 로봇도 그게 정말이야? 공주의 보리 공주 Vive 공주 아니, 얘들아! 아니, 이건... 안돼, 둥보요! 공주는 우리 친구란 말이야! 오, 그래? 자, 이쪽으로 빨리 피해! 안돼요! 안돼요! 아니, 뭘 재밌니까? 어, 둥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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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핵... 자이스! 아, 끄래, 끄래! 응? 응? 응... 엄마, 지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정이 많고 평화를 존중하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전 이들과 손잡고 영원히 우주의 평화를 지키겠어요 그래, 공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내가 지구의 어린이들한테 졌어요 힘과 폭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알파성에도 음악을 보급하여 사랑과 평화를 존중하는 별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올해 모두 번개용 주장을 부립시다 번개춤 뿌리게, 용춤 힘차게 용춤 힘차게 우주를 나르는 우리의 번개요 우리들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아름다운 힘을 지는 우리의 번개요 소음의 찬란한 빛 저기의 나이 같이 울려와 비해 타는 바겨물이 높지요 나가자, 싸우자 우리의 번개요 나가자, 싸우자 우리의 번개요 우리의 범othermal 우리의 번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번개요 우리의 번개요 나이 nej